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주신 분들의 미사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목요일입니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0주간 목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또 생미사, 연미사, 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판관기 1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락과 문하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란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란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의 입타는 주님께 사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니너기까지 그들의 성읍 스무 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밈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안문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두 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두 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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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호를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에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를 하여 들려줍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잔치를 베풀기가 참 어렵지만은 예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여기저기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잔치집은 아니어도 오병 이어의 기적도 음식을 나누어 배불리 먹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도 바로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을 통해서 하늘나라 비유를 듣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8억분의 1이다라는 것입니다 78억이라는 숫자는 세계 인구 숫자인데요 각자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하늘을 보아도 각자가 바라보고 인지하고 느끼는 푸른 하늘의 정도가 모두 각양각색입니다 어느 하나 똑같은 색깔의 하늘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각자가 인지하고 느끼는 그러한 다양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복음에서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느끼는 이해하는 것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는 그저 밭으로 가고 누구는 그저 장사하러 가고 누구는 심지어 혼인잔치를 알리러 온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누구는 혼인잔치에 오지만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기도 합니다 참으로 천태 만상인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무질서함, 이 카오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임금이 너무나 진노한 나머지 자신의 종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호를 불살라버리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이 하늘나라의 비호를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석사제들과 원로들, 즉 유다인 중 유다인들입니다 이들은 초대를 받았지만은 이유와 변명을 둘러대면서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견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말하기를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 즉 유다인들이 마땅치가 않으니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다 함께 그 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어쩌면 잘 맞아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기획을 알리려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배척하고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이 잔치에 모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복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지만은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응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는 임금의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이나 폭력의 방점을 두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는 우리의 그 태도에 방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장식뿐 아니고 내적인 마음가짐 혹은 내적인 자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각자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고 그 초대에 대한 이해나 감도가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상대적이어서 초대에 대한 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초대를 받았지만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지를 아느니 다른 많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함께 초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갈 때에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오는 것 바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이 말씀은 선택된 이들이 적기 때문에 절망하라는 의미보다는 부르심이 있더라도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 혼인잔치에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초대에 응한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혼인잔치에 초대되리라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희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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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보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 우리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서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이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신령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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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에 계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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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이 cet bab 그릇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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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s 아, 자승이 신의 문을 찾듯이 이 몸의 닭에 당신을 찾습니다. 아, 자승이 신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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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습니다.